앵그리 장군 왜 또 넣는 거야? 좀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식 맨날 저 이거 앵그리 장군은 들어오시오 나갔어! 이 자식 화났다! 나갔어! 나갔어! 얘들아 나갔다! 야 내가 왔어! 내가 왔다! 이 자식아! 내가 왔어 이 자식아! 내가 왔다고! 이 자식이 늦게 온 주제에 왜 화를 내고 그래? 오해하지마! 나 얼른 앵그리 보들아!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! 난 절대 화가 안났어! 알았어 자식아! 화가 안났으면 공손하게 인사를 내야 될 거 아니야? 공손했잖아! 아까 와서 공손하게 왕한테서 인사하고 너한테도 인사했잖아 니가 언제 공손하게 했어? 그럼 안 그랬나 보지 그럼! 안 그랬으면 안 그런거지 왜 화를 내? 화가 안났다니까! 몇번에 얘기하는거야 지금! 화가 안났어 지금! 기분이 좋은데 왜 화를 했다고 그래? 이 자식이! 넌 봐?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커피점 갔다 왔다 이 자식아! 어딜 갔다 와? 커피숍! 사람 가는 커피숍을 니가 왜 가? 허니브라드 먹고 싶어서! 그래서 호시탐탐 갔다 왔어! 호시탐탐? 호시탐탐! 이 뻔뻔한거 봐! 먹고 왔어 먹고 온거지 뭐 왜 화를 내? 화낸다니까 몇번에 얘기해 이게! 이놈 자식이게! 허니브라드 먹어서 기분이 좋아하지가? 화가 안났으면 좀 웃어! 하하하하! 된다 이 자식아! 아 미치겠네 지금! 너 엄마 목 안아퍼 엄마? 안아파! 안아프다 이 자식아! 안아퍼? 목이 안아퍼! 자식 장난치잖아 뭐야 이거 뭐가 꼰거야 이 자식이거 뭐야 이거는? 목캔디 농각사! 이 자식 봐 이거 뭐야 홀스! 목 안아퍼 인마 이러고! 들어오나 내꺼! 이런맛이 좋으려네! 목이 시원해지니까! 니가 소리를 지르는거 아니 그러는거 아니야? 목이 안아파!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작게 얘기해 화내지 말고 작게 얘기해요 작게 얘기해서 똑같이 자식아 아 짜증나 아 됐으니까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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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그래 나가 나가 새끼 짬뽕 싸워 아 전화 미안하다 아 제가 아프다 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다 아유 어찌하게 무심하십니까 에이 에이 늑대 아프냐 자 이 자식 아 이런거 갖고 왔으면 진작 주지 자식아 어? 뭐 나 아프다고 한약지에 온거야? 똥끼저기다 야식아 어? 너희 지금 갔다 보냐 이거 진작이작이 아니야 어? 장난치고 있어 이걸 왜 여기다 갖다 줘 인마 우리 둥지에 버리면 냄새나니까 니가 이만 궁에 들어와가지고 니가 대체 한게 뭐야 대체 한게 왜 없어 내가 불쌍한 동물들 얼마나 돕고 다니는데 어? 니가? 니가 아픈 애들 한번 보살펴봤어? 나와봐 아니 누가 아이고 뭐뭐 아이고 아니 이거 털이 싹 아이고 아이거 무슨 동물이냐 참새이옵니다 zego 아이 podem 제가 밖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털이 몽땅 빠졌사옵니다 근데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이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할거야 도와줘야지 여봐라 내가 바깥 한번 좀 갖고 와라 얼마나 추울까 이거 이리 와봐라 걸쳐봐라 이거 감사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따뜻하느냐 둘 다 따뜻습니다요 난 이런 게 두 개나 있지 가다라 한 개만 주시면 안 되옵니까 깔별로 상해 꺼져 나쁜 앵그리 버드 도로 데리고 와 지금 뭐라 그랬느냐 별 뜻은 없었습니다요 왜 때립니까 별 뜻 아니다 큰일 났어요 나옵니다 숲속에 역병이 돌아 동물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큰일 나는 사실 어디서 들었어 지금 같이 있었잖아 우리 그래 너는 거기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럼 어디서 들었어 이 자식 이거 너 어디서 그걸 뭐 또 굳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뻔히 같이 있었는데 이놈아 어디서 들었느냐고 얘기를 해봐 이 자식아 아니 원래 이쯤되면 큰일 납니다 그게 그만하거라 이쯤되면 큰일이 아이고 그래 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큰일이구나 이 역병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는 거야 정말 전하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또? 어? 좋은 소식은 어디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아 같이 있었는데 뭐 밑에 두 소식이 있냐 어디서 듣는 게 있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 역병 치료제로 바닷속에 있는 치료제를 고등어 대감이 찾으러 갔다 좀 전에 왔다라고 아이고 그래 빨리 틀라 해라 그래 틀라 해라 고등어 대감 들어오시오 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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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대감이요 전하 어디 계십니까 전하 고등어 대감 고등어 대감을 잡아주라 잡아주라 전하 고등어 대감 아이고 고등어 대감 수고 많았소 제가 물 밖에 오래 못 있사옵니다 그래 빨리 말씀 드리겠사옵니다 빨리 물어보겠소 그 약물은 가져왔소 제가 온 바다를 샅샅이 뒤져 뒤져 야야야야 물풀이야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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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 백 년 묵은 산상 산상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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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년 묵은 산상 산상 물풀 드디어 찾아 야 물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풀 물을 갖고 와라 빨리 고등어 우리 정수물 먹는다 갖다가 고등어 대감 고등어 대감 고등어 대감 이렇게 먼 길을 와서 타지에서 생을 막아와 달리 고등어 대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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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 대감 네 가서 졸여 놓으라 네 물에 꼬칫가루 넣고 아주 매콤하게 칼칼하게 만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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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젯! 에리데이, 슝 슝! 이리낱 슝 슝! 슬리, 제발 내게 자꾸 쫒아와 줄래 에리데이, 슝 슝! 에리낱 슝 슝! 은 너 때문에 나도 떠날 수 없는데 아, 와, 바이비 컴 컴 컴 터라이 acting so so crazy crazy 지랍장이 랩 지리고, 야, 이제 지들 마음대로 내지 아주 그냥 뭐야 뭐하고 있어 너 또 지금 아 나 요즘에 빼복에 빠졌자니 야 이거 뭐야 이거 말타는 사진 이거 아 이거 속초 운영이 형님 말이자니 이거 야 운영이가 뭐 말이 어딨어 아 이번에 속초 운영이 형님이 속초에 승마장을 냈자니 이야 거기 말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 다양해 아주 그래 뭔 말이 있는데 아 속초 운영이 형님 승마장이 어떤 말이 있냐면 새하얀 운영이네 백마 새까만 운영이네 흥마 그리고 천리를 한 번에 날려가는 운영이네 천리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파자마 그리고 미키 강수가 타던 아따마 아따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타셨던 여보 나도 곧 가마 아 난 이런 눈에 놓기 좋다고 야 제대로 대만 말 없어 그거 왜 없네 내가 속초에서 데려왔자니 뭐야 이거 내가 속초에서 데려온 말이야 야 얘는 뭐 이렇게 울고 있어 아 얘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? 어 야 이 말 이름이 뭐야 슬퍼 마라 슬퍼 마라 슬퍼 마라 제발 넌 내버려 두지마 야 야 너때문 놓쳤잖아 저거 얼마짜리 말인데 놓치지 말라니까 야 이거 뭐야 마지막 말이야 어 얘는 안돼 왜 얘는 드럽게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으면 얼마나 없다고 야 뭔데 이 말 이름이 뭐야 이거는 어? 야 맘이 피엄매 야 맘이 피엄매 어퍼 야 맘이 피엄매 야 맘이 피엄매 가만 안 한 가만 안 있어 이 자식 하지마 하지마 나한테 왜 그래 정말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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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자식 질질! 슬퍼마 지렸죠? 계속 보고 있어 짱님들? 오셨죠? 야 너 일로와봐 너 지금 장난칠 때야 인마? 이 자식 끝까지 장난 아니야 이거 니가 자식아 인마 너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 인마 너 거론도 안 할거야? 아니 장난하니? 야 나에게도 그 첫사랑이 있었어 사랑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지같은 애 만났겠지 뭐 뭐라 그랬니 지금 야 나 가뜩이나 요즘에 걔 생각나갖고 니가 뭐라 한다고 걔를 그지같은 애라 그래 아 또 뭐 울고 그래 야 보고싶으면 뭐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든가 찾아가든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어? 여보세요? 미숙이 핸드폰이죠? 누구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짝사랑이요? 짝사랑이였어 얘는 날 몰라 이 짝사랑이였어 리아야 리아야 뭐야? 여보세요? 롯데리아죠? 이 짝사랑이였어 뭐 할만 있어? 간자튀김 간자튀김 케찹을 꾸욱 하지마 이 자식아 하지마 하지마 아우 말이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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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성민씨 맞았다며 이렇게 죽질 않았네 야 이거 니네 짓이야? 너 진짜 그러다 훅 간다 야 너 그러다 골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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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간다 난 이런 여행이지 마 야 놀러와봐 아 장난을 지금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칠 때가 있는 거야 야 야 야 야 장난쳐? 어? 장난치냐고 너 왜 때려? 왜 때려? 아하 야 야 얘 남자애가 이거 하는데 맞고 운다 야 아 울보하냐 울보 어? 울보래요 울보래요 할아버지 울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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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